감사합니다. 명동식당입니다. 내일 저녁 6시에 예약하려고 하는데요. 가능할까요? 물론입니다. 몇 분이세요? 여덟 명이에요. 메뉴는 뭘로 준비해 드릴까요? 갈비 정식이나 불고기 정식 어떠세요? 불고기 정식으로 부탁드립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손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김수현입니다. 그럼 내일 저녁 6시 김수현 씨 이름으로 예약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명동식당입니다. 내일 저녁 6시에 예약하려고 하는데요. 가능할까요? 물론입니다. 몇 분이세요? 여덟 명이에요. 메뉴는 뭘로 준비해 드릴까요? 갈비 정식이나 불고기 정식 어떠세요? 불고기 정식으로 부탁드립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손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김수현입니다. 그럼 내일 저녁 6시 김수현 씨 이름으로 예약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명동식당입니다. 내일 저녁 6시에 예약하려고 하는데요. 가능할까요? 물론입니다. 몇 분이세요? 여덟 명이에요. 메뉴는 뭘로 준비해 드릴까요? 갈비 정식이나 불고기 정식 어떠세요? 불고기 정식으로 부탁드립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손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김수현입니다. 그럼 내일 저녁 6시 김수현 씨 이름으로 예약해 드리겠습니다. 1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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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시 김수현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